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던룹에서 와우가 드디어 유화용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으로 가려집니다 이거는 내 조카의 신발 사이즈인데 라이베이비 미미 gcb95인데 gcb가 아니고 cbm95 입니다 크라이베이비 미니 와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굉장히 기존 와우의 반이네요 반도 안될 것 같아요 폭도 더 좁고 애기 신발 딱 이게 그래도 제가 얼굴이 작아서 제 얼굴이 좀 갈리시네요 이게 바로 원근감이라고 하죠 무슨 말을 못하겠단 말이야 너한텐 대화는 겁지 진짜 아유 진짜 아유 내가 말을 말아야지 자 크라이베이비구요 음 gcb95랑 가격은 거의 똑같습니다 뭐 또 풋스위치도 밟는 것도 자동 와우는 아니구요 스위치 밟고 이렇게 고무로써 충격 주는 와우인데 자 9볼트 아답터 들어가구요 배터리는 여기 들어가냐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도라이브로 하셔야죠 아니 그냥 이렇게 틈새로 보려고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와우가 원래 뭐 들어있는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부분 와우가 또 시스템이 예 따가지고 예 드라이브로 따가지고 넣기 때문에 네 9볼트 아답터 인풋아웃풋 이렇게만 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왕 왕 왕 왕 왕 이렇게 기존의 gcb95하고는 사운드 차이가 있다고 우리 정호씨가 얘기를 하네요 제가 또 gcb5 오래 썼는데 약간 gcb는 약간 뻐껍뻐껍합니다 와꼬 와꼬 그 다음에 얘는 또 하이가 많습니다 왓까 왓까 예 뻐껍뻐껍이랑 왓까 왓까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 수가 없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니까요 뻐껍뻐껍 와꼬 와꼬 그 다음에 얘는 왓깍 왓깍 들려놔줘 보세요 뭔 소리라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이 발이 적응이 불편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발에 죄송합니다 조그를 이렇게 들이대서 앞 표면이 닿지를 못하니까 또 이거를 그냥 드럼 킥 베이스 밟듯이 앞 따위를 또 표면으로 이렇게 밟으면 와우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컨트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드럼처럼 이렇게 하게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이 약간 불편하긴 해요 뭐 특히 빠른 와우를 좀 써야 된다 왕왕왕왕왕왕 이런 표현은 좀 힘들긴 한데 작아서 더 빨리 딸 거 아니야 아니 더 힘들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걸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밟았으니까 보내라 저거한테 자 일단은 스위치 온 했습니다 레인지가 엄청 넓습니다 네 네 제바일드 와우 아유 그건 더 넓죠 엄청 넓습니다 제바일드는 현존 와우 중에 제일 넓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가 굉장히 엄청 날카롭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발만 따로 또 이렇게 찍어주시네요 오늘은 네 이 정도 표현이 되고요 한번 잽잽이 같은 걸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할 게 없어 할 게 없네 흑의 음악들 들으면 이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장난스러운 표현도 아주 잘 되고요 이게 사실 와우를 처음에는 와우도 사실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그냥 계속 앞뒤로만 움직이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우와를 피로 가고 싶으면 뭐 우와면 네 이런 것들 따로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얘는 더 저처럼 발이 큰 사람들은 제 발이 한 275에서 84인데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 적응 되니까 또 되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C&B95 였고요 C&B95 크라이비웨이브에서 나온 드라이브에서 어떤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여기서는 안 먹으니까 이럴 땐 리어로 제껴야죠 오늘은 나도 크라이비웨이브에서 나온 C&B95 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존 프리시한테 아니에요 그만해 레다 칠리 페버스 기능이 아주 잘 구현되고 있습니다 미니로 할지라도 와우 소리는 제대로 나니까 발 작으신 분들은 좋겠습니다 전족 출신들은 굉장히 좋은 와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CBM95 였습니다 GABM이 아니고 CBM이나 크라이베이비 95 였고요 크라이베이비 미니 와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